지금 이제 요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70억의 여론조사 비용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것을 지금 당비를 이용해서 자기 이미지 조사를 했어. 네.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일 때. 그렇죠.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그럼 니네가 이걸 보도를 하면 우리가 한동훈이는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다. 자기 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칠게. 이렇게 화답할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총선 백서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총선 백서도 아시다시피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거 한동훈을 죽이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질문 문항이 용산의 책임보다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짜여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소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정관계 소위라든가 전략 소위라든가 무슨 정책과 홍보에 대한 소위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연구원 소위였어요. 그런데 그 여의도연구원 소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의도연구원하고 주고받거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여론조사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 조사가 두 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홍영림 원장하고 여의도연구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전체 70억 중에서 18억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용은. 그러니까 엑소도 틀리죠. 그리고 18억으로 전국에 있는 주요한 지역을 여론조사를 하면서 두 건을 당대표 이미지 조사를 왜 했냐면 야, 도대체 한동훈이 어떤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잘 먹히느냐. 먹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냐. 거기를 그럼 투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이대에서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조 심판이니 뭐니 저쪽을 공격을 할 때 어느 세대에게 주로 한동훈을 내세워서 소구력을 갖고 설득력 있게 밀어붙일까. 이런 걸 위해서 두 건을 수십 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두 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나가기 위한. 대선은 그때로부터 3년 뒤에 있는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완전히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허위 사실, 왜곡을 해서 이걸 보도를 해달라고 좌파 매체에다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매체에서 쓰면 우리가 얘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대선은 상관없고 총선은 상관없고 지 대선에만 관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김대남이 대회비인데 알고 있지? 그렇죠. 백서 내용은 몇 사람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회비 내용 아닙니까? 저희 회의할 때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 수거해서 갔어요. 그거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해서. 대회비여서 전혀 나갈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공개된 거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김대남이라는 분한테 가서 그걸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게 왜 이상규 최고위원에 나갔던 이상규 씨가 있는데. 네. 청년 최고위원 나갔던 이상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최고위원 나갔어요. 그냥 최고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친구가 7월 4일 날 기사에 이미지 조사를 시킨 게 있다라고 자기가. 이상규 씨는 한동훈 후보 지금 대표에 대해서 아주 맹렬히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비판적이었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총선 백서가 나오면 한동훈이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드러나서 아마 큰일 날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최고위원 최고위원 경선을 할 때도 나가서 백서를 공개되면 그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7월 4일 날 이분이 얘기를 해서 이미지 조사를 시켰다는 게 한 줄 나간 게 있대요. 7월 4일 날. 7월 4일 날. 그런데 이제 이거를 7월 10일 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기다가 김대남이 이명수한테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서 김대남 씨가 총선 백서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알고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럼 개연성이라는 게 총선 백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하나의 제 혼자의 개연성입니다.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내용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리크가 돼서 그 내용이 김대남 씨에게 넘어갔다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의심이 가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의심은 가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서 제작 자체가 한동훈 죽이기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았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일부 내용 대외비료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가지고서 김대남이 그걸 가지고서 서울의 소리 방송에다가 건네면서 이걸로 한동훈을 공격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백서팀 거기 나온 거기서 됐던 어떤 일부 소수 그 대외비 내용 그리고 그거 김대남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게 뭐 영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너가는 과정이 백서팀에서 누군가가 직접 김대남한테 이른바 리크 흘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전달했을 때 그거를 김대남과 다른 팀에다가 공격하라고 전달을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궁금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 방송으로부터 받았다는 USB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김대남이 이렇게 서울의 방송 기자한테 공격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당원 당규 우리 당원 윤리조항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뭐랄까 위배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분이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죠. 연봉이 2억 6천에서 3억 4천인가 하여튼 뭐 상경원까지 포함하면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얼추 제가 알리오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요. 뭐 상여금까지 해서 한 3억이 넘는다고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월급은 1억 6천인가 그렇대요. 네. 1억 6천인가 그런데 상여금이 50에서 125%인가 150%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월급에다 그걸 붙여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억 얼마에서부터 3억 얼마까지 약간 변동이 있지만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보증보험 그때 회사의 어떤 삼성전자처럼 수익에 따라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그게 세금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뭐 좀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특이한 월급 형태잖아요. 월급이 원래 정해있는 게 연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50몇 프로에서 125%까지 더해서 준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자리고 더구나 한 달에 470만 원인가 정도의 법인카드를 쓴다라고 하니까 정말 꿈의 직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거기다 그 사람은 그와 그 금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사업했고 건축가 출신이고. 건축가 출신이고. 건축인가 하여튼 뭐 그런 쪽 출신이 있어요. 부동산 쪽 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감사라는 게 무슨 어떤 꼭 전문적인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 그런 자리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인데 비전문가 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뭐 기사에다가 차에다가 비서에다가 뭐 이런 많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받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분이 그 자리에는 도대체 어떻게 가게 된 거냐.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이명수라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요. 본인이 가게 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한 3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년인데 거기 3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고 또 혜택이 많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떤 자리에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사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과장해서 허언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됐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곱게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는 안전한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같고 저는 안전한 자리에 대한 것 같고 이건 안전한 자리에 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 같애는 그 다음에는 이런 식당에 대해 나란다 그게 Chamberlain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